내 속에 마음속에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땀에 흘리는 눈물보단 더 커가지고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 미래를 희망하소서 엄마야 누나야 강연사에다 흘리는 산장에 흘리는 금모래 빛 빛문 밖에는 갈립된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연사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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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로하려고 노력하신 목숨을 걸어 사오고 오셨던 산부모님의 조짜만 노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가지고 잊어야 할 환경의 역군 투입할 수 없는 사정을 가져가지고 재청정을 가져야 할 만드는 아버지의 심정 사랑할 수 없는 무료로 살아가야 할 아버지의 심정을 군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자세가 나갔기 때문에 슬픔을 과거하고 죽음을 과거하고 40년 과거를 넘겨온 순한 길을 하늘의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 된 어떤 길이라도 어떤 죽음의 길이라도 넘어야 할 결의한 결심을 중심상 20대 30대를 향하던 청년시대에 바라던 서울을 이뤄보았던 당신의 아들든 민무나부이라는 사람이 땅의 한없이 슬픈 고름두구에서 가져가지고 소욕의 모든 서글픈 요산이라는 것은 어떤 요산의 인간이 더 가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늘의 참은 심정을 바라가지고 그 전통을 이어서 사십 년 고개를 임해놓았습니다. 이 대가지 지혜들이 오는 길을 눈물간으로 보호하고 덥지보다 나오지 성을 빌려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우리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전체의 전반 전권정대 행사를 이루시어서 만국을 향수로 창안시어서 해방전구로 진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기를 이제 참부부의 가정으로부터 슬픔의 눈물 흐리던 모든 눈물 자국이 고지기 고지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해방의 경험을 이루고 부모님의 가족으로서 만국을 향수하는데 맥힘없이 갈 수 있는 것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자네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랑하는 세계와 사랑하는 천지들은 창조한 이상 자유의 특권적인 최고의 정상에서 자유를 갖출 수 있는 행사를 참부부의 이름과 더불어 당신의 현승사의 전폭적을 해방을 선포하오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천상세계와 지상의 통일을 보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시옵소서 Think about think about for my position 내 위치에선 한번 내 입장에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aking the responsibility of this movement Second generation is a settlement 왜? 내가 해보고 싶습니까? 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했어? 뭐했어? 창단이 앞에서 뭐했어? 뭐했어? 그래도 이거는 부모니가 세웠고 부모니가 시작하시기만 내가 이 책임을 맡고 여기 앞에 서는 것은 내 나의 command to you 내 모든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거둔 것이다 it's even though when I look at all you you're watching so many ways you are all God has 창부모님의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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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으로 전선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창부모님 혀진님을 만나니까 영광의 창부모님이 아니고 멋있고 인기많은 그런 혀진님이 아니라 정말 그 배후에 있는 피와 땅과 도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저희한테 말씀해주시고 저희가 힘나도록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땅을 흘리시면서 말씀해주시는 그런 혀진님을 보면서 그 배후에 얼마나 눈물이 있었을까 우리는 재물이라고 그전에도 상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재물이다 해생이다 재물은 번지되어 없어지는 거지 남아주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성장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왜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그때도 참부모님 생각이 조금 나긴 하지만 우선 내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보다는 왜 나는 재물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왜 돼야 되는지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참부모님과 현진님 그분들은 24시간 힘드시잖아요 근데도 그 자리에서 일류를 생각하신다는 거 감옥에서 어떻게 옆에 사람이 배고프니까 한 조각의 빵을 나눠주고 굉장히 제가 그때 많이 울었거든요 저의 과거에 잘못된 많은 이유 중에서 저의 과거에 잘못된 많은 이유 중에서 저의 과거에 잘못된 많은 이유 중에서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땀에 흘리는 눈물보단 더 커가지고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으니 미래를 희망하소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지도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